저는 루이빈 치과에서 치료한 21세 남성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갈이를 해서인지 급격히 턱이 커지고 근육량도 많아지고 사각턱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서서히 턱이 아프기 시작했고 귀도 아프고 몸에 여러 곳이 아팠습니다. 음식을 씹을 때 몇 번 씹지도 않았는데 너무 뻐근거리고 씹을 때 귀 속에 깊숙이 면봉을 넣은 것처럼 너무 아파서 입안에 음식물이 있는데 씹지도 못하고 밥을 못 먹은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과 어깨가 굉장히 뻣뻣해져서 자세도 항상 구부정했었고 항상 무언가 짓누르는 것처럼 어깨쪽이 무거웠습니다. 제일 스트레스였던 것은 턱이 너무 각이져서 사람들에게 사각턱이라고 네모나타고 놀림을 좀 받았었는데 상관보다 하관이 클 정도로 심해서 제가 봐도 이상해 보였고 그런데 수술하기에는 너무 무섭고 우연히 인터넷을 하다가 신경차단 교근축소술이라는 시술을 발견하였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류지원 원장님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다가 너무 신뢰가 가고 안전한 것 같아서 우리 빈 치과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습니다. 정말 통증과 스트레스를 동시에 없어주는 시술이라 생각돼서 이런 시술이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시술 5개월이 지난 현재 목과 어깨 통증이 사라져서 자세도 굉장히 좋아졌고 밥을 먹을 때 턱이 뻐근해지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귀속을 후벼파는 듯한 통증도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씹을 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신기했던 게 턱이 갸름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심하게 네모났고 제 턱이 이제는 성형한 것 마냥 갸름해졌습니다. 시술의 통증이 사라지고 미용 효과까지 없고 게다가 부작용 또한 전혀 없어서 안전에 정말 최고입니다.